대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21대 총선에 비해 건수는 2배, 단속인원은 3.7배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이 각각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선인 가운데는 대전중구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송치됐지만,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